리키가 나갔다. 리키가 나갔다. 리키가 나갔다. 이렇게 그냥... 그냥 꽉 누르고 이렇게 뽑아. 이렇게 뽑아. 그냥 꽉 눌러줘. 이렇게 해야 잘 잘라. 자, 아보카도는 오늘은 못 먹는 건가? 못 먹을 것 같아. 너무 딱딱해. 계속 쳐다보네? 이렇게 둘이 너무 친밀하게 있으면 좀 끼기가 조심스러울 것 같아. 잘 안되네. 그래서 그냥 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잠깐만요. 이거 이렇게 써주려면... 그냥 채소한... 이거 뭐라고 그러지? 진짜 안되네. 저 옆에 서도 되거든요. 그치. 둘이 사이 비집고 들어와서 저 좁아 죽겠는데 누가 봐서 좁잖아. 저 옆에 저 엄청 넓거든? 하림 씨가 그때 리키 씨한테 좀 호감을 보였잖아요. 맞아. 한국말로 우리... 아, 맞다. 그래서 딴 일 안 하고 거기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. 아,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